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우 요우 요우 아 진짜 거듭한 현수만이 보이시죠 여러분? 2021 달려라 방탄연수회 와우 생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21년이네요 제가 서울 상경하는 날짜가 2011년인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아, 다음은 2011년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6월 4일인 우리 같이 왔죠, 거기? 제가 9월에 왔죠 9월에 왔죠 후배 후배 서울 올라온 걸로? 총 3개의 프로그램을 겹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모든 프로그램은 게임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게임전. 저희 정복 검색왕 게임에 앞서 타자 게임으로. 몸풀기 하나요? 몸풀기입니다. 몸풀기. 진짜 타자. 많이 나와요. 내가 타자 2개. 아, 지금은 얼마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600은 넘었었죠. 아, 600? 600은 넘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리더 형이 700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8,900 타자. 옛날에 손기사 준비했으면 돼요. 그건 이제 사실 넘어. 사실 넘어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꿈이 이제 기자 형님들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검색도 하면서. 기자분들도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이게 말 보면서 이렇게 치는 게 되게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거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 번역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바로 통역해야죠. 바로 통역해야죠. 실시간으로. 아, 그거는 귀도 빨라야 되고요. 네. 머리도 빨라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빨라야 되고요. 노트북이 어려워. 타자 치기가. 그렇지. 노트북이 쉽지는 않아요. 아, 진짜 아까 수년도 온 것 같아. 이거 낮아서. 야, 여기 점수에 따라 간식 먹을 수 있네. 보셨어요. 잠시만. 제가 입구에 공식 사료를 준비해 주세요. 아, 먹는 거 좋아요. 갑시다. 자, 자, 준비 되셨나요? 아, 됐어요. 형, 뭐 하나요? 통 좀 푸시고요, 다들. 야, 진짜 느린데. 아, 진짜 느린데. 아, 이것도 초장소기. 기중이게 들어가야 돼, 이거 자꾸 이거. 자, 갑시다. 스위스 발 누르면 시작합니다. 네. 준비 시작. 오케이, 오케이. 느낌 좋아요, 지금.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아, 옛날 생각난다. 느낌 좋아요. 좋아요. 텃밭, 처마. 낯가리라는 말이 뭐야? 낯가리라는 말이야? 타자스라가 뭐냐? 책임질. 에고, 6000아 работать. 석연이元. 내례들완까? 잠시만. 끊었지만. 2단계에 돌입했 Darr covert. 솔직히 6단계에서는 좀 더 쉽네요. 그리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어요. 나도 gasket 해. 한마딘. 집중력도ержằm, 얘들아. 선호와 Fe hscr simulator. 왜 Wesley가어낸INGING특just 열리 seal? 형 wyppust thisakin crash? 정국이 끝났어? 네, 끝났죠. 끊 zapew tew ост Sophoc внимバイ New apple quit at a jumping day. 7,473점. 나쁘지 않아요. 끝났습니다. 다 깼어요. 14,334점입니다. 13,288점입니다. 저는 9,915점입니다. 26,880점입니다. 20,000점이 어떻게 나와? 16,88점입니다. 사이치지 마세요. 제가 모르고 점수를 못 보고 등록을 시켜봐서 랭킹에 보고 있어요. 랭킹에도 올라가고. 랭킹에 있겠어요? 7,000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8,000점. 8,000점. 9,000점. 어렵다. 다 1,000점으로 하시죠. 정국이 중요하기에 정국이 핸디캡을 넣어주세요. 야, 이거 차라리 애매할 바에는 꼴똥한 게 낫네. 공격할 바에는 꼴똥한 치기. 인터넷에서 봤다. 진짜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될까요? 야, 건방기의 마술사야. 와, 보인다. 야, 잠깐만. 하하하. 이게 사진 찍어도 될까요? 이야, 너무 웃기다. 건방기의 마술사야. 자, 마술이 되세요. 자, 동작을 안하시면 돼. 이 자e는 진짜 작동을 하네. 소리도 달라, 소리도. 저거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 되겠다. 부흥게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정보범쇄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범쇄관. 정보범쇄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 달려와봤다. 야, 이거 어려운데? 2,000일째 되는 날은 몇 년, 몇 월, 몇 시일째예요? 2분 사진부터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2,000일째 되는 날은... 2,000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대상기로 쳐야 되나? 3,000일째. 잠깐만요. 이거... 이거 어떻게 검색해야 되나? 잠깐만. 일단 시작 좀 알았을까? 잘하. 정답! 진짜? 네. 2021년 1월 20일. 진짜? 정답! 뭐야? 1번이었어? 나도 이제 다 했어? 나도 이제 다 했어.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와, 대왕이야, 이건 정답이지. 아, 이런 계산기, 오케이. 야, 지민아, 너 잘한다. 아, 좀 하네? 기념일 계산기가 있어? 아, 그래. 아니, 난 구글에다, 난 구글에다 찾거든? 2021.14522년이래. 아, 진짜 뭐 어쩌라고? 나는 갈방 2001제라고 짓더니 검색어가 하나도 없더라. 야, 근데 이건 좀, 이건 좀 인정이다. 정답! 난 그 버튼으로 쓰면 되겠다. 아, 이상한 거 누르지 말라고. 일본어 뭐야, 이거? 정답. 정답. 자, 가자. 아, 이거 은근 떨린다. 에피소드 30. 추억의 예능에서 기준으로 나눠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눴던 두 팀의 이론은 무엇일까요? 진, 정답. 정답. 네, 진. 안경팀 VS 김석진 팀. 야호! 우리가 빨라. 나 한참 이거 블로그 포스트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고 있었는데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넘겼어요. 여러분, 저는 달려나가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지요. 수동생은 도대체 문제입니다. 제일 심심해. 빨라. 빨라. 세 번째 문제입니다. 124의ede. 정답.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어딜 들어갔다. 이게, 뭐지? 저는, 이거 하려고 했는데 1 대 1 대 1 인가? 자, 내부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AP 104, 105, 106, 달방 사진전에서 3집으로 나뉘어 유닛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뉘었던 유닛의 세 가지 컨셉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뭔데? 아, 이건 좀 걸리겠다. 방, 단 말고. 방, 탄? 탄은 어디야? 이게 뭐야? 들어가서 진짜 달방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많은 블로그 프로스토어의 아미분들이 절대로 컨셉이 뭔지는 안 알려주면 돼요? 진. 네, 진. 공포, 스릴러, 아련. 와, 진짜? 와, 진짜? 거의 90%.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스릴러, 부자, 부자. 부자. 아련. 공. 와. 와. 야, 너 잘한다, 핸디캠. 어디서 찾았어? 네이버. 역시 네이버잖아. 뭐라고 찾았어? 뭐라고 찾았어? 달려나 방탄 105. 와, 혁진아, 돈이라고 안 했어? 공포 스릴러라고 했니? 아, 잠깐만. 똑같은 걸 두 개 읽고 있네. 자, 다섯 번째 문제. 아니, 어렵다. 상한 짤만 있어. 에피, 에피, 에피 팀이 달방 스쿨에서 세 팀으로 나뉘어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아, 달려나 방탄 다치신. 이 때 남았던 세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어? 유적하셨죠? 아, 이 수많은 팬분들을... 저... 진씨가 요새 선생님 되셨죠? 저... 아... 네. 모든 이름 말하시고 정답을 해주십시오. 아래! 저요. 곰, 비, 혁. 와, 대박이다. 어떻게 찾아? 아니, 혁 바뀐다. 아, 이 암이 누구죠? 이 암이 누구죠? 이 암이 누구죠? 어른, 어린이네. 아, 이... 정국이를 좋아하시는 이분.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면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죠. 혹시? 곰, 비, 폐 아니었어요? 곰, 비, 폐. 여기 나오는데? 아냐, 바꼈어. 혁으로. 혁으로 바꿨어. 아니, 좀... 팁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짰습니까?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정답! 아, 진짜... 뭐? 한 문제 하겠습니다. 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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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너 흥이 아니야? 흥이 아니야? 너 흥이 아니야? 아, 흥이 아니야? 아, 흥이 아니야? 자, 액트릭 112, 114, 갈방 시술에서... 네. 정답! 네. 4교시. 찐 거 아니야, 저거? 진! 첫 번째. 진, 정답. 뭐 할 거야? 정답, 진. 4교시.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체육. 4교시 뭐라고요? 체육. 정답! 정답!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네가 하고 싶은 거 한 거 아니야? 3교시? 어? 잠깐만, 3교시까지 사갔는데 1, 2교시가 안 나와있어요. 정답! 이거 찍어봐야지. 1교시 국어. 네. 2교시. 2교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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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아까 진씨가 한 번씩 맞췄어요. 아랭! 아니지. 아랭이 먼저 시작.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학문. 그리고요. 제이홉! 제이홉! 점심시간에서? 밥 먹기. 네? 안 돼요? 제이홉 씨도 말씀 안 맞죠? 아, 대박이다. 한 번은 정국과 지민에게. 와, 대박이다. 나 맞은 거 아니야? 제이홉! 제이홉 이름이 저렇게 마련하게 들리는 건 처음이다. 제이홉! 제이홉! 왜? 제이홉! 총 몇 교시의 수업이었고. 아니요? 5교시도 있어? 제이홉! 정국! 정국? 아니, 아니. 그만, 그만. 정국! 총 5교시의 수업. 네. 국어. 미술. 음악이야. 국악, 음악. 음악. 한문. 그 다음, 도시락 몰려먹기 하고. 오교시의 체육. 와. 아, 여기 다 찾았는데, 나도 이제. 와, 거대 키보드 한클하네? 그러니까. 아, 어렵다. 아, 진짜. 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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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네, 정답. 그, 상혁이.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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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T1. 내가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T1은 모르겠네. 아니. 다 우리 팬분들이라 지금 T1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어. 우리가 없어. 아니. 아니, 누가 먼저 탈락한 건데. 제이홉! 에포트? 네. 아래. κι. 캐나. 됐어. 아, 찍은 건데. 하하하. 정답. 퍼스트. 아, 카이나 아니면 퍼스트. 아, 나 Total dubbing 보고 있었는데, 이제. 자, 둘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해피 116 만학점 107에서 정국과 포르킹을 써서 얻은 농구 게임의 최고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아, 광고 타임이야! 압포스트의 주작 정국 최고 점수를 위해 주작이 되기로 한 정국 주작 농구 중인 전정국이 옆으로 나아가는 주작 아, 대형! 아, 나 먼저 했어 빨리 해 정국, 273점 와, 어떻게 찾는 거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야, 여기 진짜 웃겨 저게 바로 주작이구나 이거 어떻게, 기분이 안 느껴졌어 네, 고! 일단 무조건 달방이에요 네, 정! 달래를 감상, 면화에 나와서 당해 네, 정국과 구정에서 정국을 검증을 했는데요 구정이요? 네? 설마 사진 찍어서 구글이 하려고 그러지? 이미지 구글.컵으로 야, 진짜 네이버에 제이홉 박장대소 치고 앉아있다 저게 무슨 편이었더라? 사진 편이었는데? 정우석 박장대소, 제이홉 박장대소, 호석 박장대소, 달달한 박장대소 박장대소 박장대소를 많이 했냐? 난 뭐 항상 박장대소지 인생이 박장대소야, 저는 아, 그렇게 해 아, 제이홉 안 나와 머리색이 저게? 언제야?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해서 들어가야 되네 이제 저거 머리색 언제지? 그게 뭔데?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몇 화에서 봤지? 자, 제이홉? 뭐나와? 여기서 봤는지가 바로 정답이고요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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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 방탄 34화? 어, 뭐라? 33이에요, 4에요 34 전국, 전국 네, 다시 지민! 지민 33화 어, 34화라 했는데 괜히 34화라 자기도 바꿨지 야, 제3화네, 과와를 걸렸지 아까 34화라 그래갖고 과와를 걸렸죠, 감독님한테 차은산인데, 아니다, 저정 4화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안 나오는데, 난 어? 어? 이게 처음으로 지민이 저거, 저거 외국에서 찍은 건데 한 번 말씀하실까요? 이거 뭐라고 치는지 안 궁금하다 억울한 지민이 이렇게 찍은다고 어, 찾았어 사진 찾았어 어떻게 찾은 거예요? 어? 이건데 이 편인데 지민 네, 지민? 나도 한 입만 주라 김대기 타자 네? 비 비 나도 한 입만 더 어떻게 된다 아 아 아렘 나도 주지 아, 뭔가 이 모양이 이런데? 나도 한 입만 주라 아니었어? 아 정국 아, 그냥 몰래 하나 먹을 걸? 야, 찍지 말라고 아니, 저, 저 지민이 표정 뭐 뭘 먹고 있긴 하네 아니지, 못 먹어서 저런 거지 저번에 얼굴에 그냥 부은 거예요 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아래! 하나만 더 주지! 그게 뭐야 네 그것도 맞지 네 이거요 이거 진짜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넣어주지 아, 그래?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아, 맞습니다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하나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이거 소리가 안 들리나? 나 이거 찾았는데 하하하하 찾았어요? 네 하나만 더 먼저 봉지에 젤리가 가장ны? 더 repetitive 지민 팀 13개 그러나 봉지는 12개 그래서 р 익숙 Graduate b song 바로 그때 호소하는 지민 하나만 더 넣어주지 JELI 봉지는 잘했네 진혁 정답! 정답! 다 lly Arlide 아, 제이 영어로 췄다. 2015년 5월 8일. 지민! 아, 지상파구나. 2015년 5월 5일. 뭐가? 나는 머리가 빡통이라서 더위 이런 거 치고 있어요. 이 형은 썼지 진짜 못해. 왜? 방탄소년단 더위. 더쇼 1인데 그걸 줄여서 더위 줘 보네. 제이홉. 뷔. 제이홉 11장. 정답. 맞아, 뭐 그랬던 거 같아. 아, 아. 아렙. 너 내 거 먹었어. 오,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어, 시민아. 시민아, 시민아. 아렙. 아, 아. 2013년 2월 16일. 아, 너무 빠르다. 시민. 9시 22분. 오전 9시 22분. 시작. 와, 여기 있네. 아래? 아래. 하트 소년단. 와, 하트 소년단이 뭐야. 자, 다음 문제에 남아있습니다. 자, 이것은 풍경으로 해서. 아, 아, 아. 수작지에 제시하면 뭐 하죠? 아, 저거 무슨 편이었다라? 아니요, 저거는 왜 우리 우리 어디서 뭐 했지? 우리 아 정말 아 이걸 이렇게 치면 안될 것 같다 형 저희는 뭐 했죠 아니 아니 저기 어디지 발방 100회 뜯지 으 b 야 b 쭉 끝 으 으 와 사는 너무 많아 엄청 올 3 3개 올려 주셨는데 으 으 으 으 아 사진을 빨리 떠라 아 융경 왜 안나오니 찜인데 뭐야 무슨 무슨 뭐야 아 나 거의 다 왔거든요 너 보고 있냐 아냐에 으 으 으 b 황당 에 뺏기고 그러지 말고 니꼴로 아래 분노 왜 윤경이 뛰는 거 없냐 어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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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 맞는 것 같은데 황당 야 씨 찾고 있는데 아 다행이요 아 희글까요 빛 아 이겟 진짜 어렵다 아 나 이거 felt it 가깝 아 으 검색해야 돼요 예 이 번쯤에서 멈춰 오 주의 안보엏 아 네 아 에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하셔야 되죠 검색하라고요 위버스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올리실 생크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아 세 번째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지민! 슈가, 정국, 태영, 슈가... 아니, 태영, 슈가, 태영. 진! 어우, 가운데로는 못 맞추겠네. 진! 슈가, 정국, 진, RM, D. 정국! 아니야. 슈가, 정국, 지민, 슈가, 재영. 근데... 내 입이 없는데, 저게. 저게 정국이라고? V. 슈가, 정국, 남준, 슈가, 태영. 저거 찾았다. 저거 찾았다. 아 세, 검색할게. 저게 누구야? 저게 저런... 요만한 입술을 받은 사람이 우리 팀에 있다고? 저 두 번째 입술은 누구야? 두 번째가 정국이에요. 슈가, 정국, 맞아요. 입술들이... 가운데를 모르겠어. 그리고! 비버스 검색은.. 핸드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 핸드폰 없는데.. 나... 네, 이거요? 난 더 원. 아니 저걸.. 어? 내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길래, 비버스 없다. 남준이랑 호비형 먼저 할 수 있다. 아니 저걸 바보 난 뭐! 하나 zwr den 안해. 그분이 말씀하셔야 해요. 저거 왠지 김태형이.. 자 아까 정답! 말해? 얘기할게요. 아니? 슈가 슈가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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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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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정국 제이홉 네 네 번째를 누군지 모르겠어 호비 형 먼저 해야 돼 다 다른가? 저게 사람이? 이건 리버스 봐도 모를 것 같은데 제이홉 모르겠다 슈가 슈가 너 확실해 지민 슈가 사진 여기 있어 슈가 정국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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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입어 지민 비 와 진짜? 야 너 이리로 와봐 아니야 너 지민 비 하나 빼고 정하셨어요? 저 슈가 정국 RM 슈가 비 지민 슈가 정국 제이홉 슈가 태영 아 으야 슈가 두 명이 있었어 중복 제이홉 내가 호비 형 다 맞췄어 호비 형 왜 저런 자세에서 입술을 왜 이렇게 누래야? 왜 이렇게 제이홉 입술을 왜 그래? 저거 제가 리버스에 올린 거예요? 아 아 저거 일본 투어 갔을 때 고아기 한 잔 하고 아미 뽀뽀 뽀뽀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술 마시고 리버스 안 하기로 했잖아 아미 많이 사랑하는구나 소화가 딱 끝나가지고 야 근데 세상 우리 참 별거 많이 했다 그러니까 와 진짜 어렵다 와 너무 아쉬운 이 검색어에다 근데 이게 뭐라고 긴장 엄청 하고 했어요 심장 엄청 떨렸어 오케이 지민이가 1등인 것 같은데 누가 1등인가요? 남준이 지민이 아니야? 남준이 형 지민이야 정국 씨 파전 21점 22점 22점 R15점 22점 22점 네 정국아 너 대단하다 정국이 4점이야 그래도 야 저걸로 진짜 4점이면 저 핸드캡으로 4점이면 너 대단하다 태형아 너랑 나랑 뭐 한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썼으면 난 추천할 수 있어 사실 저도 진짜 컴퓨터 이거 검색 잘 못하지만 네 이 친구는 그냥 여러분 점수를 받고 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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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피클이요 야 나도 어묵 국물 한 잔 오이피클 하나 자 여러분 10점 아 네 아 근데 점수로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민아 뭐 먹고 싶어? 우리 제이형 뭐 먹고 싶어? 이러면 좋지 이러면 아주 다 사주고 싶지 고비형 뭐 먹고 싶어? 제이형 잘하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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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고 싶어? 우리 태형이 뭐 먹고 싶은데 아 펌 치는 것도 판널맛 배워 온 에 하여 주인 것까지 가는 거 1명은 2점ek이 남은 то 룩이 오브게 되고 치어보 아 엄마 그러면 은 뭐야 내가 즉 꽃이 3개 시킬게요 어머 꽃이 3개 네 그러면 뭐 아직 내 어무 국물의 냐 야, 오이 피클 먹을래? 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아니? 어? 오이 피클은 도대체 뭐라고 어울리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점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비싼 거 하나 또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 그렇지, 그렇지. 직화 떡볶이 가자. 형, 꽃이 형 하나 주세요.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제가 이렇게 시키면 되겠네요. 아니, 은근히 오이 피클이 괜찮았어요. 저 오이 피클 할게요. 형! 그냥 국물이에요, 국물. 오이 피클로 할게요. 그냥 형, 여기 끼지 마. 야, 오이 피클 효능이 대단하네요. 이거 검색해봤는데. 왜? 뭔데? 비타민C가 풍부하여 인형와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오이는 생식 세포를 만드는 원료를 작용하여 비만인 사람이나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검색왕. 자, 여러분들,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딱 오이 피클 하나 먹으면 기가 막힌다 아닙니까? 야, 한 번 먹어보자. 오이 피클 한 번 먹어보자, 오이 피클. 야,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야, 진심이야, 오이 피클. 와, 오이 피클 공물들이 진짜 진심이다. 와아 지원 응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나왔으니까 대략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검색왕의 메탈 주시죠 오케이 달려라 방탄 자 자, 저희 가전화 방탄 연수의 두 번째 코너는요. 댄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재유,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내 댄스를 맞춰봐. 아니죠? 팀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네. 먼저 배우고 있는 기인 전문가의 친구를 보고, 먼저 배우고 있는 기인 전문가를 맞춰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죠. 근데 이거 맞추고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해주시냐에 따라 중요하겠네. 얼굴 다 가르친고 봐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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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막 춤추신 거 아니야? 정답! 아이돌! 네, 네. 뭐가 도우시는데, 계속? 진! I need you! 네. 아니, 저게 안무를 하신 건 맞아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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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그 곡을 하면 될까요? 아, 재유! 재유! 다이너마이트! 정국! 와! 여기, 여기, 다이너마이트. 비즈, 깨디, 캐비. 아, 그렇게, 싸비만 생각하고 있었어. 아, 오케. 아, 오케. 알았어요.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감 잡았습니다. 이거 뭐, 식은 죽 먹겠구만, 나한테는. 네,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감 잡았어요, 오케. 아, 오케. 아, 오케. 아, 오케. 아, 오케. 아, 오케. 아, 오케. 자, 첫 번째. 진, 준비됐어요? 당연히 안 됐지. 아, 치면서 맞춰야 되는 거야? 네. 첫 번째. 틀어주세요. 갑니다. 아, 아까는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아까는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한 바퀴 두시네. 진! 네? 아이돌. 맞아. 오프닝. 자, 음악 주세요. 음악. 아, 그래요? 야. 자, 5, 6, 7, 3. 5, 6, 7, 8. iscoad. 와. onse grass. usty. тew. 저 아주 небольш give up deze совer, pre dealskaapielt다. 통역생이 쉽기가sta yied. 뗄ds doss. Gesund, 샀ons. 좋よね? 맞춰도 우승할 것 같네요. 맞추기 싫어하 prejudice. 맞추기는 mü talk unless i want to move it. 이제 말하지기 Ribco S derecho. 다음과teri mesa, if you likeij's time. 팀장이 왔다. 뭐야 이거. 야 이거. 형 이거 뭐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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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DNA. 진단. 와 형. 와 대박이다. 형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호박. 분발 하라고. 안무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팀장님. 잘해라. 잘해라 앞으로. 이제 진력이다.